아버님이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. 집안에 어르신 계시죠? 어! 우리 아버지가 있지 그러면 할아버지랑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? 어!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오려면 네 어... 니가 나 좀 갖고 있어라 예? 니가 나 좀 갖고 있어!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갖고 있어! 이빨 갖고 있어 아 잠시... 실례하겠습니다 야! 앞에 보면서 입 좀 움직여 아 예 입 빨리 움직여 또 괜히 안 속을라 아 예 아니 저 근데 할아버지는 나오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? 너도 나이 먹어 봐 아 예 아 나이 예 아 아 아 어 할아버지 어이구 어이 죽겠다 어이 죽겠어 어이구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? 아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좋지가 않아요 아유 어떡해요 아유 그래도 관절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손녀딸이랑 하는 운동이 있어요 아 어떤 운동이요? 뮤직 큐 아이고 뭐야 야 어이 박자 좀 맞춰 박자를 맞추라고 아 진짜 이 가죽 뭐야 저희 또라애들이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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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려 가자 돈 벌려 부자대로 가자 아이고 아이고 다 왔다 우리 딸 데려 이제 어 정매? 아이고 자 이제 아빠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공주님은 저 그늘 가서 쉬고 있어 어 싫어 나도 아빠 도와줄래 어이구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아이고 그럼 아빠 응원하라고 내가 뽀뽀해줄게 어이구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어이 그만 어이 그만 아빠 빡해? 아빠 빡할까? 아이고 참나 아 그래도 우리 딸 어? 아빠 생각해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정말? 아이고 이뻐라 아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색 이거 아니지 뭐가? 우리 딸인데 이거 아니지 아니야? 니가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야 니 섭섭하지 아이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나 안 사랑하지 이게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? 어? 너 이렇게 아빠 가슴 찢어지는 말만 할 거야 아빠가 우리 딸을 얼마나 헌데 이걸 아니지 뭐가 뭐가 왜 지금 안 들리지 아빠 줬는데 이거 뭐지 아빠 마음 지금 LTE로 줬는데 안 갔어? 빠르게 줬는데 지금 아이고 참나 어 그럼 나 다른 애들처럼 영어학원 보내줘 야 이 녀석아 그 돈 들여가지고 학원을 왜 가 어? 이 세상이 다 교육이고 배울 점인데 어 배울 게 어딨어 줘봐 줘봐 너 저기 봐봐 어? 저 강아지 새끼 봐봐라 저기 앞에 딱 지 먹을 게 있는데도 지 아빠가 안 먹으니까 입도 안 대고 저 기다리고 있잖아 아아 저거 효자네 효자야 너 저런 거 배워야 돼 저거 봐봐 어? 입도 안 대고 딱 기다리다가 아빠가 먹기 시작하니까 아빠 물지?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아빠 목을 저 저 물고 막 흔드네 저거 저거 죽으라고 무는 거거든 저거 나쁜 새끼네 아주 나쁜 새끼야 나도 아빠 목 못 가? 아니야 아니야 현이 이런 거 배우면 안 되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저거 배워야지 저거 어? 봐봐 저 한낱 동물들도 말이야 어? 지정된 곳에 가서 딱 저 대수병 가리는 거 봐봐라 어? 너 저번 주에도 이불에다 지도 그랬지 이놈 뭐 자식이 너 저런 거 보고 배워 저 봐봐 딱 지정된 곳에 가서 깔끔하게 저 대변 보고 어 먹지?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걸 왜 먹지? 저걸 왜 나눠 먹는데? 저 뭐 맛있다고 절 아 아빠 나 그냥 영화 보내달라고 어 우리 딸 지금 애교 보리는 거야? 아 아저씨 진짜 아 빡빡해? 빡할까? 아 빨리 해 아이고 이거 빨리 해 아이고 그냥 몰라 이거 지금 형 형 어? 아이고 그냥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그냥 어? 그리고 이거 박스 줍는 거 좀 그만해요 아이고 그냥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본다고 그려 하여튼 내 얼굴에 먹칠어 혼자 다 해 그냥 난 이게 소원한겨 넌 이놈의 자식이